자희가 먼저 들어가 잠시 후 저기야 너 이 피누 왔네 그냥 나와 서리야 이리와 이리와 야 어디가 진짜야 이거 간장에 쪄 먹는 거 아니야? 가져와? 간은 먹으면 죽이 된다라고 내가 죽었어 서리! 초음성! 초음성! 옳지! 맨날 먹었지 사랑하는 할머니한테 초음성! 옳지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나 담비야 담비 담비 어딨어? 누나! 누나야! 누나 있네 어디다 누나 있다 누나한테 가 소리야 뭐 더 먹으려고 그래? 누나한테 가 뻥튀겨 보여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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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먹다가 왔어요 고마워 다 입에 들어가 먹어 응 응 응 귀여워 응 응 응 응 응 밥 먹자 얌전히 먹자 밥 먹자 엄마 또 나가 먹고 와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만 그만 진짜 마지막이야 여기 안 먹은 양 같다 응 나눠줘요 응 그렇지 가 가 이제 가 가 갈래 응 진짜 어제 없어 이제 가 가 도대체 밀 없이 갑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휴대용 자리를 들어가 도리아 도리 도미 도리 수영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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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